오 니가 쉼터 새로운 아이야? 이름이 뭐야? 연지야 뽈랑이 이름이 뭐야? 작고 야 누구? 친구예요 걱정이에요 둘이 신경이 쓰여서요 석훈은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다른 아이입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은지한테 그 인간이 한 짓을 생각해보세요 진짜 니가 그랬어? 나가 가라고 친구 친구 친구다 이제 너랑 친구 안 해 아무리 생각해도 석훈은 나한테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나쁜 기억은 다 지워버리고 좋은 기억은 남기고 있어요 괜찮아 오지마 친구 친구 지분이 내 믿어요 내 믿는데 Computer 당신은 영어의 싱가를 쭉 생각하기엔 내 믿음은 영어의 싱가를 잊어 네,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